디켓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안녕하세요 571의 그것은 알기 싫다 계속해서 국정감사 기록실입니다 유보자관이고요 권조 위원장이고요 위원장입니다 덕질 간사고요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83번 횡령 얘기는 오늘 할 겁니다 벨빅 간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노동자본의 정치 참여의 깃발을 들었던 금융사무노조, 금융노조 오븐투재단을 만들어낸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입니다 더불어 시민당을 통해서 입성했죠 이 사람이 이번에 국감에서 삼성전자가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게 알아냈습니다 삼성이 내부에 이런 메일을 돌린 걸 발견한 거예요 박홍배 의원이 작년부터 삼성전자 관련자에게 접촉을 해오고 있고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접근한 이력이 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찾아? 실수로 담당자가 박홍배 의원에게 메일을 보낸다 아이고 창조 창조 박홍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성가비를 그게 해시태그인 줄 알았던 거지 성가비를 족치고 말겠습니다 한 다음에 성가비한테 보낸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일부러 그 투 그거를 맨 마지막에 남겨놓거든요 실수할까 봐 얼마나 신났을까 이 메일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기업 이거야말로 얻어걸린 기업이 국가 권력 중에 하나인 입법부를 해킹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 국정감사학 기록실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는 노동친화적 인재양성소 퍼펙트15전화영어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저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건강앤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퍼펙트15전화영어 헬로 퍼펙트15전화영어 매일매일 25분 동안 해봐요 퍼펙트15 AI의 시대 고성능 번역기가 날 뛰어도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다 실제로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뭐 때문인가요? 이런저런 번역기를 써서 영어를 읽고 있는데 제가 영어 독해가 안되진 않거든요 근데 번역기 쓰는게 너무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쉽게 영문 독해를 하려고 들질 않아요 제가 버릇이 잘못 들었어 나 자신이 중요하죠 습관은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면서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결국 사람하고 대화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DC 만화책은 번역기가 번역을 안 해주니까요 자 영어를 배워봅시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위한 가장 완벽한 25분 퍼펙트25 최근에 시내 구경을 좀 다니고 있거든요 서울은 정말 관광하기 좋은 도시더라고요 종로에서 제가 걸어다녀 본 적이 없어요 종각 종로가에서 거기 산책 많이 하러 갔는데 거기 그 일지로의 야장 같은 곳도 딱 살면서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한 번 갔을 때 재미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재미없는 딴지 필진들하고 같이 술을 받았어요 파트너에 따라 다녀요 명동도 그렇고 재미있더라고 특히 뒷골목 되게 재밌어요 종로 이제 이가상가 이렇게 가면은 예전에 되게 컸던 어학원들 있잖아요 거기가 겁나 작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는 서울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다 종로에 어학원 다녔거든요 요즘은 아닙니다 누가 촌스럽게 그렇게 멀리 갑니까 전화 영어 합시다 퍼펙트25 사장이 학생인 척 테스트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선별한 우수한 강사진 섀도우 스튜던트 섀도우 티처 섀도우 스튜던트 혹은 스파이 스튜던트 다른 회사 서비스 이용하면서 강사진 찾고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11개의 과목 중 5가지를 선택해서 마음대로 만드는 나만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동종업계가 음해를 좀 하나 봐요 그 정도로 놀랍도록 저렴한 가격 네 무슨 뭐 현금만 받는다든지 아니에요 수강하다 사정이 생기면 세상에 끝까지 미룰 수 있는 미루기 가능 그렇습니다 계속 아플 수도 있고 계속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당신은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강 후 일주일 내로 환불 요청에도 애정 가득한 미소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일주일 내로 환불 요청하시면 그냥 환불해드립니다 우와 이건 좀 비단하다 꺼져 땡땡아 이러지 않습니다 사내의 복지 제도 중에 강의 지원이 있는 분들은 주목하십시오 관련 서류 잘 챙겨드립니다 경험이 많아요 네 퍼펙트25 전화 영원 합리적이고 투명합니다 퍼펙트25.com입니다 오우 유가리 라이 자 그 광고 아직 쓰나 우리 24 국정감사기록실 24 국정감사기록실 뭐야 이게 지금 바이킹이 쳐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그렇습니다 이슈 하나 배민 게르만의 민족 민주당 김남근 천준호 민병덕 이인영 강혼식 국민의힘 김재석 유추하셨겠지만 혹시 배달시키실 때 어떤 앱 요즘 주로 쓰세요? 저도 쿠팡이츠 쿠팡이츠 그게 서울의 공공배달앱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뀐 다음부터 좀 불편해진 것 같아요 여기서 경기도민은 저밖에 없죠? 그러네요 저는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이용합니다 저는 요새 배달앱을 거의 안 시켜가지고 근데 저희 집에서도 이제 언제부터인가 그냥 쿠팡이츠만 주로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쿠팡이츠 같은 경우 일단 쿠팡은 뭐 가입되었으니까 그냥 써도 되고 거기다가 이제 배달비를 내야 될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할인 혜택도 꽤 많은 편이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이 진짜 짱인데 쿠팡이랑 연동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국감 시간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쿠팡은 말이 안 되는 서비스다 있을 수가 없는 서비스다 그러니까요 쿠팡이랑 연동돼서 편한 게 말이 안 된다 그렇죠 너무 싼 거에 비해서 혜택이 너무 많아요 그 대가는 주로 자영업자들이 치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메뉴 하나 팔면 뭐 천 원 남고 천 원 이하 남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10월 21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장에서는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증인으로는 배달앱 민족 함윤식 부사장이 출석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는데요 여당 측 반대가 컸다는 카드로가 있습니다 이걸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관련해서 사람을 부르려면 당연히 쿠팡 이츠 담당자 쿠팡 담당자가 나와야 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이걸 누군가가 막아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배민의 한민식 부사장은 시중일관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거의 울었죠 우선 의원들이 배달의 민족의 문제를 삼은 것은 갓긴 수수료 정책이었는데요 기존에 원래 6.8%로 유지하던 배달 수수료를 올해 7월 10일부터 9.8%로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만 3천 원짜리 치킨을 하나 시키면 2,100원 정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2년 4개월 만에 44%의 폭으로 인상이 된 거예요 두 배 올랐어요 사실 체감하자면 네 함윤식 부사장은 줄곧 쿠팡이 먼저 9.8%로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한 단어로 줄이면 뭐죠? 담합 네 그거를 딱 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시작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전략인 게 여기에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있지라고 물었더니 저만 지은 게 아닙니다 무슨 첫 답변이 이래요 네 그래서 업계 1위와 2위인데 그러면 담합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럼요 그래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10월 14일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런 정책을 발표했어요 하위 40%의 가게에 대해서 기존의 6.8% 우대 수수료 상생안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적은 40%의 가게에 대해서 6.8%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대 수수료일입니다 우대 수수료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김남근 의원이 볼 때는 이게 아주 불충분해 보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김남근 의원은 아니 신용카드의 경우 우대 수수료는 96%한테 적용이 된다 그런데 40%만 적용되는 게 우대 수수료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꼬집었어요 이게 이제 김남근 의원의 캐릭터를 지금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 중요한 지적인데요 우대 수수료라는 개념은 공식적인 용어예요 왜냐하면 카드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금융위원회가 일부 하고 있는데 그 금융위원회가 정해놓은 게 96%고 그 96%가 우대 수수료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4%의 극히 럭셔리한 곳들에게만 따로 돈을 더 받으세요 라는 거예요 이 우대 수수료율은 실제로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게 이 단어의 상식적인 정의라는 거죠 네 여신금융협회에서 이걸 운영할 때 정신이 그거라고 본다면 김남근 의원의 생각은 이런 문제에서 96%를 우대해 줄 정도로 공공선에 관심이 없으면 그 기업들은 족차한다는 마인드를 보여준 겁니다 그냥 업계에서 그냥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그런 얘기였군요 우대 수수료율이라는 단어가 저도 그 개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차등 복지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한 1에서 5% 정도 진짜 필요 없는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대다수가 같이 가는 그게 이 우대 수수료율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김남근 의원은 그걸 파악한 거고요 이어서 김남근 의원은 UI 업데이트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요 이 앱의 UI예요 배달의 민족 측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된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배민 배달인데 그 전에는 이제 또 가게 배달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배민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타 라이더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배민 배달이 출시될 때는 앱에서 노출되는 비율이 원래 한 50대 50 정도로 나왔다 그래요 배민 배달이랑 타 라이더 배달 50대 50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지금은 거의 배민 배달만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카오택 씨가 코를 통제하던 거랑 비슷하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국감 때마다 설명해드리는 건데 원래 이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겁나 적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플랫폼을 가지고 독점을 하지 말라는 뜻 네이버가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좀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네이버랑 완전히 익스크루시브하게 직거래하는 걸 웬만하면 위로 잘 안 올립니다 근데 쿠팡은 자사가 직접 만든 pb 상품들부터 보여주죠 잘못된 거예요 배민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워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무료 배달이라는 워딩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됐어요 민주당의 천준호 의원은 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소비자 비용이 2만 4천 원 닭 한 마리의 2만 4천 원인 닭 한 마리의 원재료와 부대 비용이 만 6,110원인데 배민배달의 경우는 6,581원 아유 제가 순진했네요 이렇게 봐도가 네 그리고 가게 배달의 경우는 6,218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게에 돌아가는 수익이 1,309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 팔아서 1,309원 수익을 얻어가는 건데 하지만 이 무료 배달이라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고 결국에는 판매자가 2,900원을 부담하는 그런 구조라고 해요 그냥 영세 자영업자 빨아먹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배민과 쿠팡은 그런 소리예요 네 따라서 현재 구조상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적용하면 사장님들은 오히려 1,691원 하나 팔 때마다 그 정도의 손해를 보게 된다면서 이미 쿠팡이체가 그럴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그냥 수탈체제다 그러니까요 영주의 수탈이에요 이거 이거는 인도에 들어간 대형제국 조선에 들어온 대일본제국이네요 네 일제행각적인 게 좋아요 척식회사죠 네 일종의 배민이랑 쿠팡이츠가 네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 그리고 이인영 의원은 배민의 광고 모델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 광고 모델이 구매로 이어지지 않아도 클릭만 해도 200원에서 600원을 가게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추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광고 모델이란 전지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실크 모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광고 시스템 이제 구글의 광고 유료 광고 계약한 광고랑 비슷한 거예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해도 몇십 원 몇백 원을 구글에게 내고 네이버에게 내는 그 방식 근데 그건 사이트에 들르는 행위에 대해서 사이트에 들르는 행위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구글과 계약을 한 거고 이건 단건 계약이거든요 근데 배민이랑 쿠팡이츠랑은 어차피 다른 거래로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 거래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한가롭고 평화로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다가 우리는 그냥 나가잖아요 종종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도 사장님들은 그냥 200원에서 600원을 한 명이 클릭할 때마다 그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동네 사람들끼리는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냐면 이게 실제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경쟁 식당 쿠팡이츠랑 배민 페이지에 광크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서로 다른 IP를 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엿을 매기는 거예요 취약하네요 그런 공격에도 그러면 이러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참 소비로 이어지지도 않는데도 그냥 봤다고 부과하는 거는 너무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동네 식당 사장님들이 이 비극을 겪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와중에 배민이랑 쿠팡이츠는 어떻게 되죠? 계속 부자가 되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배달앱 디지털 통행세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트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부사장은 과거 전단지 광고 사례를 예시로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혼났어요 당연합니다 혼내야지 전단지보다도 비싸잖아 형태도 없는 주제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경영상 운영을 이유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모순을 꼬집었어요 너네들 부자 아니냐 어차피 네 딱 그 얘기였는데요 작년에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배민의 영업이익이 7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어렵다고 하는 거는 위증이다 이렇게 몰아세웠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해외배당으로 4,127억 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고열을 짜서 영업이익의 과반 이상을 해외에다가 배당하는 게 이게 납득 가능하겠냐 이렇게 굉장히 몰아세웠고요 맞습니다 네 여야가 하나 되어서 이제 배민을 정말 가루로 만들고 있었는데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책임을 물으면서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켰어요 강훈식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쿠팡과 배달의 민족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부잣집 육성회장 아들하고 그냥 흑수저 아들하고의 싸움인 것 같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은 쿠팡이고 흑수저 아들은 배민이죠 그러면서 물론 배달의 민족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경쟁업체가 치고 나갈 때 어쩔 수 없는 부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마왕은 후원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진짜 본질적인 문제였는 쿠팡이츠가 시작한 최애 대우 요구인데 이게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리는 문제였는데 작년에 이게 신고까지 들어와서 다 조사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뭘 했냐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는 순진하지 않고 저는 못돼 처먹었으니까 강훈식 의원과 배민의 관계를 의심하고요 그 외에는 국회의 상당수의 인사들 특히 보좌진들과 쿠팡과의 관계를 꽤나 의심합니다 그 전에 정리해 주신 문제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위메프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자세히 처음 알게 됐잖아요 대주주, 큐텐 대표, 큐텐이라는 회사였죠 몸집을 무리하게 불렸단 말이에요 플랫폼 막 사드리고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다음에 안 풀릴 때가 되면 줄도산 줄도산이 될 때 뭘 했죠? 자영업자들을 쥐어짰죠 물건을 다 팔았는데 그 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기업의 몸집을 부풀리고자 하는 욕망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사람의 욕망이기도 하지만 자본 자체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자본은 본질적으로 한 곳에 모이고 싶어하고 한 곳에 모여서 빠르게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커지고만 싶어한다는 거죠 그 자본의 욕망에 CEO나 오너가 올라타면 자영업자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큐텐 사태로도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배민이나 쿠팡이치나 똑같습니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동네 자영업자들 피눈물이 나게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쿠팡의 쿠팡이치 말고 저 지난주에는 그 쿠팡 로켓 배송에 대해서 다뤘단 말입니다 네 이때에도 쿠팡을 때리는 의원실과 아닌 의원실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짓고 지나갔죠 그랬죠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보자 우리가 거기서 말한 누구는 누구? 국회?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출신에서 쿠팡으로 영입된 사람 누구 있나 보자 그걸 지난주에 뉴스타파가 켜왔죠 금감원에도 있고 감사원에도 있고 검찰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고 대통령실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쿠팡에서 엄청 데리고 간다고 그리고 판데믹 때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고 이름들이 다 나왔어요 국민의힘은 추경호, 김종석, 김도읍, 장동영 의원실 보자관들 민주당은 김종민, 주승용, 홍영표, 기동민 의원실에 있던 보자관들이 갔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보통 대관 업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관은 저랑 소상준 감독이 맨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저 공연장 빌리는 게 아니고 관을 상대하는 일 대관 vs 관 로비 로비입니다 로비 로비스트가 되는 거죠 월급을 많이 받고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정리를 하다가 이번 걸 보고서 갑자기 뉴스레터에서 메일이 왔어요 제가 말하는 뉴스레터는 주로 국회 보자관들이 많이 보는 국회 관련 뉴스레터 아주 잘 만드는 곳입니다 유명한 데예요 보자관들 대부분 많이 봅니다 이번 주에 뉴스레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대기업 인사 담당자의 국회 대관 채용 저는 그걸 문제 삼는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순진했죠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 레터 업체에서 제가 알기로 그런 관련 강의도 주기적으로 계속 개최를 하고요 읽어드릴게요 고용이 보장되지 못한 국회 보자진은 항상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과거보다는 확실히 최근에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보자진 역시 생활을 위해서 또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기업 HR에서 10년 넘게 근무하신 분을 통해 기업에서 국회 보자진을 채용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생의 정치의 참 묘한 부분입니다 로비는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는 배달 로보트를 개발을 하는데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이것만 만져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안전을 확보한 뒤에 이런 류의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 로비가 필요한 문제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로켓 배송 라인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대표님 부르지 마세요는 부정부패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좀 더 부패한 일일수록 좀 더 연차가 센 보자관이 풀려갑니다 대간 업무에 쓰입니다 그들은 돈을 꽤 많이 받아요 목소리가 커야 되고 영향력이 커야 되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전화를 하겠죠 영감님 오랫동안 모셨던 형인데 이번에 뭐 국감 내놓으실지 얘기 된 거 있어? 더 나아가서는 증인 못 나가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이 업무 얘기를 끝내고 야술 한 잔 사줄게 그리고 무슨 향응을 제공할지는 더러워서 말할 수 없고요 참 어렵고 쉽죠 쿠팡은 왜 매번 똑같은 일로 국감에서 혼이 나는가 처리되지 않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권에서 간 사람들이다 쿠팡으로 국회의 전관들 그렇게 보니까 매민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때린 의원들이 거의 초선이라는 것도 좀 눈에 띄긴 하네요 네 지금 이제 다행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수가 수박의 오명을 쓰고 쫓겨난 중진들이에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전현희 의원 보좌관 출신들도 있고 물론 영감님들도 이게 뜻대로 안 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뽑았는데 나중에 대기업 대관 갈지 몰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능한 일이긴 하고요 다만 제가 원하는 건 여론에서 더 많이 때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로비 필요하다 대신에 그런 로비 했으면 국회의원 영감님이든 누구든 책임감을 느껴라 혼이 더 났으면 좋겠다 근데 국회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국감에 올라오진 않잖아요 국감 기록실 할 때 그 틈을 타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서로를 견제하지 못합니다 기업로비의 영웅에 있어서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화 파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이슈 2 부동산 PF 뒷복 민주당 유동수 3인당 한창민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 주에 부동산 특집입니다 근데 이번엔 정무위예요 엘리트 플레이어를 저희가 꼽을 때 초선을 좀 많이 뽑게 되긴 하던데 뉴페이스가 이제 눈에 띄니까요 근데 다선에게만 붙는 프리미엄이 있다면 어젠다 키픽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좋은 사례예요 가장 슬픈 우리 옆 지역구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국회의원이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저도 이번에 찾아보고 계양갑 유동수 제가 기억하니까 슬퍼하지 마시라 3선인데 인기 내내 부동산 PF를 전담해왔어요 잠깐 복습 제가 지난 국검에서 얘기했었는데 부동산 PF라는 것은 건설 시행사가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서 건물을 짓고 분양대금으로 돈을 갚는 방식의 사업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은행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사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 나고 공사를 무사히 끝마쳐도 분양이 안 되면 큰일이 나는 그렇죠 분양이 안 돼서 이제 노 리턴이다 하이리스크 그럼 뭐가 남죠? 하이리스크 그렇죠 그럼 건설사가 줄줄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은행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동수 의원은 그중에서도 특히 저축은행의 PF 자산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2011년에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재현을 막아야 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수 의원은 해계사 출신이죠 관련 경력을 국회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몇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지난 국감 정무회에서도 PF 부실 사업이 줄줄이 터져서 전국이 레고랜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PF 관련 실태조사를 400회 이상이나 실시를 했습니다 아이고 금융감독원이 일을 많이 했나 봅니다 네 엄청 상세하게 받았어요 정보 요청 양식이 23페이지나 됐대요 23페이지 엄청나죠 상세 내역도 살폈는데 이건 저의 이해가 따라가지 못하는 전문성의 영역이라 아무튼 되게 많이 봤다 잘한 일이기는 하죠 근데 유 의원이 보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복현 현 금감 원장은 22년에 취임을 했습니다 PF 리스크가 한창 이슈였을 때죠 취임을 하자마자 부동산 PF를 눈여겨보겠다라고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3년 말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태형건설 워크아웃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실 PF가 터진 대표적인 사례죠 그런데 이복현 원장은 올해 2월에 태형건설과 유사한 사태가 있을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그 정도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문제가 있는 건설사는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태형건설 빼고 그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데는 없다라고? 네 이게 좀 많이 놀라셨죠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4월에는요 부동산 PF 위기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상에 400회의 실태조사는 이때 이미 하고 있었죠 2년 동안 하고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그 사이에 PF가 갑자기 좋아졌느냐 살펴봐야겠죠 올해 상반기에 상호금융의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은 PF 대출이었어요 돈이 PF로 나가기만 하고 돌아오질 않고 있다 그러니까 메이저 은행 같은 곳들은 어떻게 저렇게 막을 만한 규모가 되는데 규모가 딸리는 순서대로 제껴질 거라는 겁니다 2011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상호금융이라는 걸 농협, 축협, 수협 이런 조합을 통해서 대출이나 예금을 취급하는 곳을 말하죠 그런데 이곳이 제2금융권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아무튼 좀 터지면 위험한 곳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PF 위험 노출액 익스포저라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53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위험 노출액 PF 관련 위험 노출액 전체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 나가 자빠질 수 있다 네, 그런데 4분의 1이 상호금융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수 의원이 다른 질의에서 상호금융 규제도 좀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 빡세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금감원은 4월까지 PF 부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5월 13일로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PF에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어요 한 달 전에는 괜찮습니다 We are control We have control 연착륙을 준비한다는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죠 심각한 상황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관리는 해야 돼요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일관성 있게 해석하려면 유독형 금감원장이 보았을 때 4월에서 5월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썩어 문들어졌구만 실제로 통계가 좀 갑자기 확 는 게 있었어요 5월에 금감원이 발표한 PF 익스포저 규모가 230조 원이었는데요 직전 발표보다 100조가 늘었습니다 3월까지만 해도 135조 원이라고 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4월 한 달 동안 미친듯이 PF가 늘어나고 그게 다 위험한 수준으로 갔어요 그렇죠 아니면 갑자기 조사를 못했던 게 막 팍팍팍 나왔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올해 이미 PF 시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네 태형건설이 보여주는 거죠 유동수 의원의 질문은 이겁니다 금감원이 실태조사를 통해 PF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게 분명한데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4월에 있었을 특별한 일은 그것밖에 없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만 재선 의원이니까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봤고 이번에도 봐야 됩니다 네 두 달 만에 100조가 이렇게 증가한 거에 대해서 금감원 측이 해병을 하긴 했어요 제2금융권 저축은행 이런 거를 구조조성 대상에 새롭게 넣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왜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요 라는 게 질문이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논리상 안 맞는 거예요 그 400건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면 얘네도 포함해야 한다는 거를 훨씬 전에 알았을 거잖아요 그때는 왜 포함 안 하고 지금은 포함을 해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민심이 화가 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여당은 이걸 배웠거든요 그냥 그 마인드만 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유동수 의원의 추측인 거죠 네 그리고 유동수 의원은 재선연이나 승부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독금감원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장 중에 한 5%에서 10%가 부실 사업장이라서 6월부터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책이 5월에서야 수립됐다고 쳐요 갑자기 조사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정리를 하는데 좀 걸렸어요 그래도 계속 추이는 보고 있었을 거잖아요 모르지 않았을 거다 네 그런데 그럼 대책을 5월에 발표를 했는데 4월에 위험이 적다고 발표한 거는 왜냐는 거죠 그건 이상하죠 찍어달라고 유동수 의원의 추측은 네 좀 아쉬웠던 게 이걸 좀 더 캐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의혹 제시하고 금감원장이 흉선이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죠 따로도 답을 요구를 안 했어요 처음 듣는데요? 네 제가 출마했나요? 이걸 좀 더 홍보를 해서 언론이 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동수 의원 꽤 젠틀 회계사 출신들이 성질 더러운 사람을 잘 못 봐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유동수 의원은 성과를 좀 피울 필요가 있다 강선우 의원을 채무주하시라 좀 더 성과를 있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인데요 저희 한창민 의원에 대한 문제의식은 성깔만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의 PF 제재에 대해서 의문을 또 이번에 표했어요 앞서 언급한 5월의 연착륙 정책에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원래는 3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4단계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한창민 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살아남는 PF가 많다는 거예요 아 누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기준을 세부화한 거다 네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유의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유의까지는 지원을 해서 PF를 살려주는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여행주의 지역에 굳이 가는 마음 네 굳이 보내는 마음 그러니까 굳이 보내는 마음 최고 부실 우려 단계까지 가야지 완전 정리를 한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의 본 풍경은 정말 아름답지요 이런 것 같은 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여행 유튜버도 아닌데요 그래도 가보세요 그런 말은 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인신매매가 하는 말이죠 그렇죠 표현이 정확한 게 이복현 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런다 기준이 오히려 엄격해졌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복현 원장이 이 얘기를 하면서 언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성 평가를 누가 하느냐 금융회사가 합니다 PF로 이자 수익을 취해온 금융회사가 합니다 이러면 웬만하면 살려두고 싶겠네요 이러면 막 가는 회사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감식을 소원히 하면 리턴이 클수록 이해충돌이 될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한창민 의원은 은행 봐주기 의혹도 제시를 했는데요 금감원이 이때까지 무리한 PF 대출을 벌인 저축은행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PF 대출이 껴있는 규모가 아까 제가 상호금융이 4분의 1이라고 하긴 했지만 시중 5대 은행이 더 크겠죠 은행 규모가 더 크니까 그런데 여긴 조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장이 답변을 들으면 더 이상한데요 시중은행은 전체 자산에 비해서 위험 노출액이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가진 돈이 많아서예요 은행은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논리대로라면 가진 돈이 많은 만큼 위험한 사업을 해도 된다는 소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건 그냥 시장 자본주의에 맞는 논리일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사업이 하이리스크 놀이턴이 되면 또 죽는 건 누구? 분양받느라 인생의 번 돈을 다 쓴 그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 인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식산업단지 같은 데서 보는 공실들이 그 사람들의 피눈물로 점철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지금 시흥에 가면 유령도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시흥 가면 겁나 무섭죠 전체가 다 비어있는데 멀리서 얼른 보면 불야성 같아요 왜냐하면 공실마다 여기 문이 달라는 부동산 전단지가 100개씩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비싼 그러니까 잘나가는 실내 포차인가 봐 쉽게 보이거든요 요즘 감성 그런데 공실인지 2년 되고 3년 된 곳들이잖아요 거기서 한 번 망해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플로우로 대형은행들이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세사기랑 사실 시스템이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부동산 PF라는 말 너무 듣기 좋아요 리스크의 이 무서운 후과에 비해서 판사들은 전문성을 발휘한다고 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법원을 족칠 때를 빼고는 최기상 의원은 공부를 많이 하죠 이슈 3 불로소득과의 전쟁 민주당 최기상 지난 회기 4년 동안 저희가 최기상 의원 잘한다 잘한다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차가 된 재선 의원 최기상 의원은 여전히 잘합니다 기재위로 옮긴 이번 회기 16일에 국세청 국감의 저녁 질의에서 최기상 의원이 한 질의는 곧바로 명품 질의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뿅반했거든요 네 질의를 넘어서 시대정신을 담은 연설이었고 최기상 라이징이었으며 아 최 라이징 기상 국감 방송 역대 최고 퀄리티라고 강변하고 싶습니다 7분 42초 동안의 이 발화를 큐레이션을 여러 형태로 한번 원고로 써봤어요 오히려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라는 가책이 들더군요 엄청난 극전인데요 그러니까요 최기상 의원은 5년 동안의 20, 30대 증여세 현황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증여 재산 가액이 76조원 증여세는 13조원 정도입니다 즉 부의 대물림이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100억 원 초가액을 상속하는 현황이 38.7조원이고 20대의 아파트 구입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납니다 해외 생활 많이 해본 분들이 이런 거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많은 나라는 가난한 나라라는 뜻이다 한국은 그렇게 되어가는 중인 거죠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불을 쌓고 그걸 물려주는 기득권은 경쟁주의를 설파하고 의원은 이를 비열하다고 표현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점점 불로소득을 목표로 삼게 되고요 당장 저 자신도 수십억의 목돈이 생긴다면 건물부터 살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해야 하며 국세청이 그 선봉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탈세를 검찰의 기후재식 수사법을 써서라도 잡아내고 별건 수사 안 하는 거예요 부자에 대한 조세특리 적용을 최소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를 대하기를 이재명 대하듯 해라 지금 최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받은 식당의 사후는 그거였어요 손님을 대하기를 아이유 대하듯 하라 이재명 잡는 거에 반만 해봐라 너네가 증여세 안 내는 사람을 늘려가지고 특히 조세특리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판사로서의 전수성이 나왔어요 헌법의 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항목이다 국가 입장에서도 재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특례 혜택의 대상을 엄격하고 한정된 범위로 정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라고 3중 4중으로 조금만 쓰라고 했는데 정부는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를 감면하더니 가업 상속공제를 비롯한 조세특리 항목들을 계속 만들고 확장해간다 이번 국감에서는 부자 감세와 싸운 대표적인 장면인 거죠 야당이 자 그러면 너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세법 개정할 때 국세청에 반대 목소리 내고 청장 이하 간부급들은 설선수범하여 퇴직 후 전관예우를 받는 자리에 가서 불로소득을 올리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바바바밤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민선 정치인들도 이 말 감히 못하거든요 엄청 급진적이고 제살 깎아먹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전관예우 포기서약 이런 거 하면 왜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누가 고위관료를 하고 누가 검찰에 들어오고 누가 판사를 하냐 그 말을 안 들으면 돼요 할 사람이 있어요 할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불로소득을 올리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을 승진시키세요 어차피 능력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요 다른 말을 해요 그 서약을 어기면 대검에 별건 수사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SNS에 조리돌림을 하고 아무거나 털리고 근데요 슬픈 건 간부급들입니다 왜냐면 청장은 이미 청문회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울고 싶은 사람은 간부급들이죠 맞습니다 이거 언젠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수의 시민들도 환영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도층의 시민들도 이건 무조건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약서 한국의 가장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정의에 대한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적용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를 싫다고 말하는 분들도 싱가포르 정치 잘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청년 서약한다느니 어쩌느니 제가 팟캐스트판이니까 이런 말 마음대로 하죠 그런 분들 속이기 딱 좋습니다 그런 분들만 속이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최기상 위원의 이 질의 혹은 연설의 핵심 부분은 저에게는 멀쩡한 버전의 손이상 선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귀하다는 손이상이 멀쩡할 때 하는 말 들어보실까요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불로소득과의 전쟁을 올해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어떻게 국세청에서 선봉에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후를 생각해 보실까요 불로소득 없애지 않고 나라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구성원들이 이 불평등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에서 살고자 할까요 저는 불로소득은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민주공화국이 안 맞는 거예요 토지를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령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해체할 뿐더러 경제의 공정성, 역동성, 건전성을 다 침해한다고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이 부분에 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손이상보단 최기상 그렇습니다 그 아니 진짜 멋진 게 라임이 잘 맞네요 토지를 자기들이 만들었냐 이 대사야말로 손이상 선생님이 전에 했잖아요 이 방송에서 복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 3인주의자의 로맨스죠 이것이야말로 와 멋지네요 구약성 속에도 그 내용이 있고요 저는 유튜브에서는 찾을 수 있는데 이 말을 지면 기사에는 많이 안 실렸던 걸로 그래서 최측 생각을 해봤거든요 기자들이 감동받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희망사항이랑 다른 소리를 하시니까 그럼요 김만배처럼 불로소득을 올려야죠 김만배 워너비들은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이 질의는요 최기상 불로소득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고요 국회의 영상회의록 시스템에서 10월 16일 기재위 감사 3번 섹션에도 있습니다 7분 42초 한번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분 판사 때 판결문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 저도요 판결문을 어떻게 썼을까요 저는 5년 전부터 궁금했다고요 겁나 훌륭한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최기상 의원이 불로소득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김건 여사를 때릴 때도 그 말을 정말 많이 쓰고 XSFM입니다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벨빗 간사가 뭐 많이 가져왔네 저도 이거 하고 싶었어요 장면 하나 멀티링 듀얼 네 일단 첫 번째 장면은요 10월 21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장면인데요 여기 국감장에는 곽근협 그 위원들이 부를 땐 곽근협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냥 피터 곽이라고 통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아디다스 코리아의 대표죠 그리고 김정중 아디다스 전국점주협의회 회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2022년 1월 아디다스 코리아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런 갑질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그렇죠 가맹점주를 막내 쫓았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미 피터 곽 곽근협 대표는 작년 국감에도 출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국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통역을 대동해서 왔어요 그래서 지리 시작부터 신장식 의원이 엄청 짜증을 내요 그렇죠 들어보실까요 작년 국감에서 점지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작년에 한국말로 다 답변하셨거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정확하게 누가 그러면 대신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나면 통역할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하세요 작년에는 한국말 하던 분이 올해는 한국말을 못 합니까 아니에요 자 이거예요 일단은 이 근협씨가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걸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게 되게 많이 보도가 됐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하고 한국말로 신나게 잘 대화하고 그리고 한국말을 잘 배워서 잘하는 게 아니라 네이티브로 잘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팜하니씨와 다른 점이었죠 잘 배워서 잘하는 미국인이라면 만약에 잘 배워서 잘하는 원래 네이처처럼 잘하지만 잘 배워서 잘하는 미국인이라면 말을 못할 수 있어요 국감같이 어려운 말 하는 곳에서 그래도 알아듣기 때문에 통역은 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통역이 못 알아들을까 봐 영어로도 천천히 말해줘요 그러니까 노오링규얼처럼 할 줄 아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심장식 의원이 짜증을 더 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심장식 의원이 되게 쉬운 말로 바꿔서 얘기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연출을 보면 보통 동시통역은 마이크에 자기 보이스 안 들어가게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이크하고 떨어지고 통역 받아야 되는 사람 귀 쪽에 말해줍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면 통역이 마이크에 들리라는 뜻이 말해요 통역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민주당은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건 무시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무시입니다 자민당 일본 정부가 되게 잘하는 짓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살짝 그러니까 저도 약간 바일링결이라가지고 약간 피터과 대표가 약간 한 말이 살짝 어쨌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약간 느끼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도 이제 영어를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 낯선인도 공감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미국의 청문회장에 불려가가지고 막 이런 증언을 해야 된다 하는 상황이 왔으면 저도 그 앞에서 영어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는데 이거는 무시하는 것도 있었네요 네 입장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지난번에는 와서 했거든요 되게 그 가해자 입장 자리해야 한다? 가만 보면 맨날 저런 재능은 어디서 웃는 거야? 권력이 써뿐 이거는 정말 그 바일링월들이 꼭 변절하시기 전에 꼭 예고해 주세요 안타까운 게 그걸 본인이 잘 몰라 그 타이밍에 아무튼 아디다스 점주협 회장이 나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화가 났죠 들어볼까요? 자 다음 김정순 장관인 뭘 한 게 있어요? 없고요 저는 이분이 전략 발표회 그 중요한 전략 발표회도 다 한국어로 저희한테 PT하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저희 회의에서 한 번도 영어를 쓴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봅니다 자 지난 1년 동안 또 낯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주협 회장은 우리를 이렇게 쉽게 버린 사람들으로 아디다스 본사를 지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싶으신 말씀은 그거죠 우리한테 약 팔 땐 한국말 그렇게 잘하지 않았느냐 얼마나 요청할게요 너 낯설다 뭐야 엄마 두근 사장님 사진 봐보세요 봐보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통역을 대동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점주협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뒤에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힘 유향왕 의원도 빡치겠어요 친박 극우마저 친박 극우를 환하게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인 곽강의 정인 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었어요 어느 풍토가 달랐어 문화 풍토가 달랐었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통역 국정을 물어보세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캐나다와 저희가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모르지만 아마 캐나다 국회에서 저딴 식으로 주머니 손 놓고 근덜근덜 돼서 정인 나오는 사람 없을 겁니다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 주머니 손 놓은 것 때문에 그렇군요 역시 꼰대에 적은 꼰대다 근데 이것도 또 가해자에 이입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문화 차이가 맞는 게 사실 이거는 캐나다나 미국에서 문제될 태도는 아닌데 이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빌게이츠 회장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의 분노를 엄청 아 그럼 이건 트라우마가 아 정확히는 한국 사람들이 분노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분노했죠 그러니까 이건 PTSD 제발이네 저는 좋아했고요 근데 그때 제가 미국인 친구가 아 이거 봐라 막 이런 거가 이슈가 됐다 하면서 저한테 왔는데 어 근데 이거 봐라 이제 그 빌게이츠가 김대중 대통령 만나러 왔을 때 굉장히 공성한 사진이네 그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사람 캐나다 사람 아니잖아요 문화사 한국 사람이잖아요 과끈이 없이죠 이 사람은 제가 예측한 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거 다 알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를 무시한다는 걸 최대한 익스프레스 한 거예요 심지어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한국 문화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연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유영화 의원은 그냥 꼰대니까 그것도 모르고 막 화낸 거지만 그 이 사람이 찾아보니까 맥킨지 출신이더라고요 미국 맥킨지 아니면 한국 맥킨지 세계 1위의 그 본사 컨설팅 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기업 CEO를 여기 출신들한테 맡기면 기본적으로 정리해고 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가 방어를 해야 될 때 미국식 기업 문화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사람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저승사자예요 그 교육을 처음부터 배운 사람의 솜씨가 이렇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서 또 느끼는 게 한국은 그래도 미국에 비해서 노동법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노동권의 보장이 미국보다는 그래도 잘 지켜진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국은 지옥인가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미국인에게서 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미터법도 모르는 바보들 이런 뒷이야기가 있고요 어디서 피터 곽 선생님을 만나면 한국말로 반갑게 인사하면 다 알아듣는다 어 근협씨 혹은 한국말로 참혹한 말을 하시면 못 알아듣는 척을 안다 그러고 보면 에드워드리 셰프는 이균이라는 자신의 한국 이름을 공개했는데 자 주호영 의원은 뭐가 문제입니까 봅시다 작년 둘 진짜 주호영의 마음은 뭘까 네 이번 주 산자위의 최고 빌런은 명실상부 한국석유공사 사장이었습니다 김동섭 사장이요 여당 의원들이 대왕골에 관련해가지고 어시스트를 부단히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왜 똑바로 해명을 못하냐면 핀잔을 여러 번 받았는데요 지난 국감에서도 충북도지사가 비슷한 캐릭터였어요 어시스트 한 번을 못 받으면 그건 패스 준 상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열 번을 다 못 받으면 받는 놈 문제죠 압류 압류 물난리 났을 때 사고 난 데 안 가고 왜 너네 땅부터 갔냐 네가 산 땅부터 갔냐 거기도 충청북도입니다 이러고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너를 지금 도와주겠다는데 그래서 정우택 의원이 아예 한마디 했었죠 대놓고 이번에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어요 주호영 의원은 지금 야당한테도 화가 나고 김동섭 사장한테도 화가 나가지고 오류가 났는데요 아 네 고장 봤어요 일단 석유공사의 좀 초라한 성적표를 지적하는 걸로 질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회수율이 재료인 사업이 무려 86개나 돼요 무엇이 문제이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누적 회수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요 제가 잘랐는데 이 뒤로 엄청 길게 설명해요 시작부터 좀 느낌이 오시죠 아 그죠 길을 깔아주었다 네 잘 변명을 해봐라 네 계속 변명을 해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이 화가 났어요 이 답도 좀 동문서답인 거예요 대답이 너무 아니에요 태도도 그렇고 자본 잠식이 1조가 넘고 부채가 20조 가까이 되면서 그렇게 그걸 준비 안 했어요 이런 질문이 국감에 제일 자주 나오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왜 요령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어요 꼭 이 저 자원개발 실패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아 답변 태도에서 세기를 막았죠 자원개발 실패를 답변 태도에서 그대로 보는 것 같다 주호영 의원의 의도가 저기서 나오잖아요 왜 요령 있게 답변을 못해요 그래주길 바랬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대왕고래 얘기로 넘어갔어요 원래 주호영 의원이 생각했던 거는 그때 왜 실패했냐 이래로 해서 실패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르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왕고래는 잘 될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때랑 다르게 이번에는 이래서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공사장도 오락가락하니까 주호영 의원이 전염이 됐어요 영해 내에 이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확인하고 탐사해보는 것은 맞죠 시간이 시기가 언제일지 문제지만 당연합니다 그런 것이죠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덮어놓고 만약 가능성이 낮다고 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력과 재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왔지만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 아닙니까 첫 예산 천억도 어떻게 확보할지 모르지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자료도 이렇게 안 되고 감추고 해서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처음부터 차동 태도가 아주 잘못됐어요 태도가 여당이 하려고 하고 여당이 다수당이면 그렇게 해도 나갈 수는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로 국론이 분열돼서 되겠어요 전 국민이 하나로 돼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이 돼야 되지 만약에 그랬다가 실패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부터 다 바꿔요 그리고 야당을 설득하려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 내놓고 판단을 해야지 자료 제목만 내고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결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럼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렇죠 이러다 엎어지면 맞아요 우리 꼬리 자르기도 못하게 생기잖아요 네 한 편인 건 분명해요 네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싶은 진심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제발 좀 유능하라고 네 야 저쪽이 180석이야 그렇죠 네가 제목만 내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면 다 다음 달에 예산 다 깎일 거야 그럼 내가 혼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제발 눈치 챙기고 최선한의 유능하면 보유라 근데 이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또 하나 하시겠어 또 알아? 아 그 대통령실 비판하는 조선일보 마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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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럴 때 쓸모가 있는 공감 능력 저는 국민의힘 갈 줄 알았는데 조선일보 입사하겠네 아무튼 가기 전에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우리한테 그리고 저는 아까 이게 다음 세그먼트에도 또 얘기할 텐데 이 영남 영어 너무 재밌어요 영남 영어의 매력에 푹 빠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 유공 사장이 뭐라고 했죠? 디스트랙션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로 김한규 의원이 뒤에 엄청 화냈어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질의 자료 요청하는 거를 디스트랙션이라고 하냐고 방해라고 하냐고 그렇죠 근데 아침에 건조관사는 이 파일들을 자르면서 조용히 말했는데 제가 들었어요 영남 아저씨들 사투리 그만 집착해야 되는데 정겹 너무 약간 정겹 정겹잖아 정이가요 그만 정겨워야 되는데 태도가 아주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봤거든요 김한규 의원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려야죠 너무 디스토빙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계속 그라데이션 분노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한 7개월 남았습니다 임기까지 그냥 뭉개다 가면 되는 거요? 아닙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전부 그래 임기까지 뭉개하다 그냥 가고 나면 딴 분 와가지고 또 뭉개하다가 지나고 이러니까 무채가 이런 식으로 몇 십조씩 쌓이고 이런 거 아니요? 그간의 한을 표출했어요 전부 이래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요? 사실 이거는 되게 진짜 지정났어요 지금 이 분노는 독백이잖아요 그렇죠 뭉개다 가면 되는 거예요 행간에 이게 전부 그래는 I hate everybody잖아 행간에 너 같은 놈들 쐬고 쐈어 그렇죠 너무 많이 봤어 이거 한이야 한 왜?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육선을 이어서 했기 때문에 기관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뭉개다 가는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그렇죠 벨빅처럼 공감이 안 돼 그리고 그런 놈들 때문에 나만 흔들어봤어 그러니까요 뭉개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아 쉴드 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 3 금쪽같은 박정훈 네 요원 국감의 과방위를 보면 유난히 금쪽이 한 명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에요 정말 시시건건 굉장히 막 소리를 지르고 고성을 높이는데요 지난 10월 21일 국감에서도 또 금쪽이의 면모를 보여가지고 인상 기뻐서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 TV조선에도 맨날 승질내는 걸로 돈 벌었고 하는데 박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훈입니다 오늘 국감을 쭉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우리 과방위에 삐뚤어진 언론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본인들한테 유리하면 아무리 외국은 아무리 자기들한테 유리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외국 보도 아까 다 봤잖아요 지리 안 하실 거예요? 지리예요 이게 이게 뭐가 지리입니까? 야당 욕이지? 제 마음이에요 위원장이 제 지리까지 관여하세요? 아니요 지리하십시오 제 마음이라고요 지리하십시오 지리 안 하실 거예요? 지리하잖아요 지리 아닙니다 이거 이게 지리하는 거라고요 이게 야당 비방이지 지리입니까? 지리하십시오 5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지리하십시오 이게 지리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만해 그만해 알았어 아니 그러지 말해 나 죽게 똑같이 지리하십시오 야당 비방 그만하시고 지리하십시오 아니 지금 이 판을 이렇게 짜놓고 우리 판 안에서 이대로 놀아라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이거 중단하시고요 지리 안 하실 거죠 할 거라고요 준비작업을 해왔어요 그럼 당기겠습니다 네 짜리하고 괜찮아요 짜리할게요 네 짜리하십시오 그냥 가요 네 지금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짜리 아니에요 이거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네 짜리 아닌데 본인 짜리라고 하다가 그럼 짜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짜리 할 거예요 할 거라고요 아까 안 했다는 걸 인정해버렸죠 이거 국회 영상의 회력 시스템에서는 박정은 의원 발언이라고 분류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초보 티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게 지금 들어온 지 몇 달인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 신상 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잘 알아보고 잘 고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은영 선생님의 처방이 그런데 오은영 선생님의 처방은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잘못이 다시 한 번 테크니컬리 질의는 대상기관한테 하는 거 네 그렇죠 최민희 위원장하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한 말이고요 이건 네 과방위의 대상기관이 민주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분명히 해놓고 박정은 의원은 TV조선 몫의 공천을 받아간 사람이죠 쉽게 말해서 TV조선이 하고 싶은 말을 국회에서 하라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방위에 들어왔죠 과방위에 들어와서 할 말도 그거죠 보수노조들 MBC와 KBS의 보수노조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TV조선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것 그건 뭐죠 지난 정권에서 모든 언론들이 다 하던 얘기 언론의 밸런스가 정치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TV조선이 먼저 하던 얘기입니다 보수도 오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보수가 오의 목소리를 잡아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발 사주하고 통계 조작하고 그렇죠 그것을 살려달라라는 말을 하러 온 사람이 박정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 있다 그걸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최민희 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봉지욱 기자 이야기 봉지욱 기자가 워낙 정말 굵직굵직한 것들을 많이 파냈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취재력은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도 감동을 시켰어요 신성범 의원은 참고로 기자 출신입니다 네 기자 출신이죠 이분 봉지욱 기자는 이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과거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민원 사주를 했다는 의혹을 진짜 낱낱이 파헤쳤잖아요 네 그거를 다 구글링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죠 해가지고 이 신성범 의원은 옛날 기자잖아요 발로 뛰는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구글 하나로 다 밝혀내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해커인가 네 그래서 봉지욱 기자는 친절하게 선배님께 요즘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들어보시죠 취재고는 밝힐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뉴스타파에 제가 보는 취재기자가 기사에 보니까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족들을 다 어떻게 관계를 찾아냈습니까 대단한 취재력인데 대단하죠 대단해 어메이징이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탐사보도매체고요 한 가지 지금 의원님들 잘 모르시는 게 모르는 게 거기에 IP 주소가 있습니다 IP 주소 IP 주소가 뭔지 아세요 그 접속을 하면 예를 들면 가족은 하나의 컴퓨터 한 집에서 만약에 그 민원을 냈다고 하면 하나의 IP 주소가 있겠죠 IP 주소를 파악하는 것을 기계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주민망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주민망이 아니라 그 놈을 저희가 접근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MBC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MBC는 저희가 그거 하는지도 몰랐고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설명해 IP를 IP 주소를 보시면 일단 가족은 파악이 되겠고 근데 진짜 막 열심히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IP를 기계를 이라고 하는 걸 잘렸거든요 이게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웃긴 게 신성범 의원이 쉴드 치러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죠 지금 너무 신기해서 그 취지 어떻게 한 거야 아까 덕진 간사가 얘기해준 게 그건 게 IP 주소를 기계로 이랬잖아요 그걸 기계로 알아낼 수 있느냐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구글링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줄 몰라서 한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지우 기자는 선배를 능욕하고 있죠 IP 주소가 뭔지 아세요 능욕하고 있는데 신성범 의원은 모르고 있어요 이거 마치 미국 국회에서 마크 주커버그가 청문회에 끌려 나왔을 때 나이 많은 백인 할아버지 의원들이 되게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었죠 그래요? 네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인지도 파악이 잘 안 되네요 뭘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요? 좋아요가 뭔지 아세요? 영남 영어시간 이게 신성범 의원이 어메이징이네 어메이징이네 거기다 대고 이제 봉지우 기자가 IP가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 나는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거 대답했으면 되게 멋있었을 것 같다 신성범 의원이 인터넷 프로토콜이지 그게 훨씬 귀여웠을 텐데 라는 덕진 가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드디어 저 살 유피디를 오염시켰다 마지막 장면은 장면 5 보장금 횡령 전염 여러분 장면을 하나만 뽑아와야 되는 건 줄 알고 저는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뽑아온 장면은 사실 의원이 잘못하곤 한 거 아니고요 내용이 너무 웃겨서 장면에 온 드문 경우입니다 수장공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여러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우재준 의원실이 차곡차곡 정리해 가져왔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에서 일어난 횡령의 총액은 103억가량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83억 원을 횡령한 직원 1이 있습니다 본인이 관리하는 보상금을 가짜 서류를 꾸면서 자기가 받아가는 형태로 장기간 횡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받을 사람이 83억 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직원 1은 6급 직원이었고요 이를 알아챈 상관 직원 2는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시 핑크맨을 처음 만난 월터 화이트 중 제시 그거 뭐야 2016년부터 직원 2는 비슷한 수법으로 81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꿀팁 직원 2를 지켜본 4급의 직원 3 역시 잘못을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뭐야 대신 나도 하자고 했습니다 그 짤 아세요? 누가 뭐 먹고 약간 으악 하고 불타고 있을려 앵 모임 너도 먹어야지 하고 같이 으악 불타고 맞아요 그거예요 줄줄이 오는데 직원 3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8억 5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셋이 사이좋게 걸린 모양이에요 셋이 소속된 엘코 델타시티 사업단에 재무를 못 맡기겠다 그래서 수주항공사 본사가 재무 업무를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본사 재무팀의 직원 사 사건에서 간병을 받고 오 이거 뭐야 나도 하자 영업을 진짜 잘하나봐요 이 사람은 추가로 지금 국내의 출납은 국내의 보상금 출납은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나가는 보상금 출납은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해외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8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우재주 의원의 이 질의는 어차피 10년 동안의 국정감사와 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서 횡령만 꽤 약 숟가락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에 더해 금년의 내용들 때문에 수량공사는 조직 기강의 근간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여의아에게서 엄청 혼이 났습니다 다만 저는 쓸데없이 재미없는 단어 상상을 해봤죠 횡령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가 전염을 일으키고 있다 그럼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당연합니다 나도 하자 진짜 무슨 범죄 코미디 영화 줄거리 같네요 그렇군요 나도 하자 이런 얘기 이분이 지금 저 수자원공사의 사장이 윤석대 사장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선직 출신이 공사 사장으로 가는 것이 완전히 나쁜 거라고 늘 언론인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걸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진 않았겠죠 다만 이 심각성을 덮어놨기 때문입니다 이 김대남 게이트 때문에 이런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 본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정치부 기자와 시사평론가들이 저 디테일한 걸 어떻게 잘하냐고요? 나머지들을 공부 안 하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민선직들이 공기관으로 갔을 때의 공공기관과 공사로 갔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냐 다음에 다시 민선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비리에 연루되면 안 돼요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한 공사 사장 실패한 공기업 사장이 돼요 성과도 있어야 되고요 성과도 내야 돼요 그나마 민선직으로 갔던 사람 이 사람은 대전 서구 울에 출마하려다가 드랍했었거든요 다음번에 다시 출마하려고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책임질 사람이에요 내부에서 올라오죠? 그랬으면 이 코미디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사장도 하죠? 어 이거 뭐야? 사장이 어 그거 나도 하자 너네만 하니? 이렇게 된 이상 횡령으로 간다 좀 그런지 않고 그렇습니다 횡령자원공사 적어도 지금은 잘 쓰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선직이 공기관장 갈 때 이유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엘리트 플레이어 확인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유동수 나무보다 숲을 보는 타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대안 제시가 좀 약해서 당장 피감자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동수 의원은 거시적인 문제의식을 띄우는 동시에 당면한 과제를 제시하는 드문 캐릭터입니다 배민 수수료를 소비자 이익자의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관점의 전환도 괜찮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 기록실에서 늘 그리워하던 피규어 하나 있었습니다 채 2배라고 CPA 출신들 중에서 감사 제일 잘하고 배정부질이 제일 잘하는 분이었는데 테크를 망테크를 타셔가지고 국회에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거든요 유동수 의원의 활약이 채 2배를 안 그립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 최기상 의원입니다 명품질의로 꼽힌 불로소득 질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재위 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다른 질의라고 대충하지 않았어요 정쟁이든 정책이든 차분한 스피치 확고한 정관 튼튼한 근거를 내세웁니다 조선 때 제가 그거 아쉽다 그랬죠 같은 루틴으로 국회에 들어오게 된 이탄희에 비해 스타성이 너무 떨어진다 쌓아가고 있습니다 재선을 하면서 지금 불로소득 질의로 스타성의 첫 돌은 쌓아올렸어요 확인해보세요 잘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김재섭 국감장에서 증인을 몰아세우는 건 모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김재섭 의원의 경우 되게 기대한 것보다 이상 그거 기대 이상의 타격감을 보였던 것 같아요 헬스부 장관 캐릭터 때문에 타격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그런 캐릭터 헬스장 필라테스 먹티 관련 질의도 돋보였는데 이거는 본인의 캐릭터와 시너지를 일으키면서도 이게 이런 이슈들이 사실 정치저관여층이면서 또 청년층의 일상에 직관적으로 와닿는 이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영리하고 또 이런 질의들도 필요한 질의라고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사 관련 이슈에서 공식 석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않고 비판적으로 일관하는 유일한 원내 인사거든요 여당에서요? 네 안철수 의원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가지고 그 조리가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은 특검에 찬성 냈을까 반대 냈을까 저는 왠지 말은 저렇게 하고 반대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우리 벨빅 간사는 반대표 던졌네요 가해자의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난동갑 맹성규 저 오늘 다 인천 지구의원으로 뽑았네요 그리고 위원장을 뽑을 때가 가끔 있죠 우리가 네 위원장입니다 국토위 위원장인데요 전세세기 관련 질의에서 아 진짜 국감에서 위원장의 중요성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반복적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해결책을 명확하게 요구를 하고 피감자가 또 계속 회피하는 내용들이 질의가 쌓이면 드러나잖아요 그것도 집헌에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전세세기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고 분노하는 모습에서도 진정성이 매우 느껴졌어요 그렇습니다 맹성규 위원 위치 특이해요 요즘 이제 그나마 이슈돼서 고관여층들의 특징이 이거라고요 정치는 잘 알고 민생은 잘 모른다 정치를 잘 아는 분들에 의해서 맹성규 위원장은 이런 공격을 최근에 받았죠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찍지 않았냐 당신 저도 그렇다고 듣긴 들었는데 당에서 이런 사람들이 축출당하지 않는 방법은 놀랍게도 원칙적입니다 자기 하는 일을 잘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현재 당권에 반하여서 상대 보수 정당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공격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벗어나는 방법은 일을 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 이소영 의원 있죠 아무래도 이 사람 제일 보수인데 이 정당에서 근데 양평을 치자니 이소영이 제일 잘 싸우잖아요 보통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민주당 내에서 투쟁을 잘한다든가 김환규 의원처럼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맹성규 의원은 가장 진보적인 축회에 속하는 아젠다 키핑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살아남아야 하는 이슈가 있잖아요 그 점이 좀 독특합니다 여러모로 기자들이 민생 외면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예로 들고 싶은 원내 인사입니다 민생 최적화입니다 굉장히 그런 지점을 찌르는 언어들을 구사를 해요 다른 걸 다 못합니다 사실 타석으로 가면 말도 잘 못하고요 무슨 말을 못하냐? 삼선 주제에? 싶을 정도로 말을 못하는데 근데 유능한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복지위 국감에서 후보 질의를 쭉 뽑잖아요 제가 후보군들을, 후보 질의들을 근데 매번 강선우 의원 질의가 하나 이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쌓은 은은한 광기로 피감기관장의 도주를 차단하고 팩트린치를 가하는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어디 더 말해봐 이 새끼야 에티튜드 무서워요 입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그런 말 했죠 스타성 없다고 이 사람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초선을 못 넘깁니다 비례든 아니면 사고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았든 게다가 특성도 초선을 못 벗어날 정치인의 특성이었거든요 교수와 주부였죠 교수였고 인간발달, 발달장애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리도, 보안도 다 그런 쪽 위주로 해왔었죠 지난 인비 때 그리고 공천받기 전까지 집에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책 세미나 잘 리딩하고 법안 잘 개발하고 그러다가 4년 하고 만다 그런 경우였죠 네 갑자기 재선을 하자마자 당권 근처까지 다가갔죠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참여하면서 뭔가 각성한 것 같아요 모두가 예측한 꼴찌는 맞았거든요 저도 당연히 꼴찌할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렇게까지 연설이 늘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원래 그 아리랑TV 앵커 출신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면에서 이제 크툴루를 꺼내가지고 네 아니 우리 TV조선 앵커 하는 거 보세요 할 거라고요 같은 아나운서라도 달라요 제 마음이에요 강선우 의원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끝으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천하람 아 이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웃길 텐데 배비게 하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아 그래도 보니까 민주당 바치라가지고 보수 T.O 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법조인 출신의 디테일이 굉장히 보였던 창의적인 조항 해석과 적용 그리고 세세한 질의들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슈에서 잘리긴 했는데 그 구글이 조사협회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신박한 대안을 내다 놨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이거는 창의적이다 그리고 또 야당은이잖아요 개혁신당이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대통령실을 겨냥할 때도 꽤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명태균 거기에 같이 쓰려가거든요 방송할 때부터 뭐 그 원내에서는 이준석 의원보다 훨씬 잘할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지금 모든 방송과 모든 인터뷰를 다 안 하죠 그 왜냐면 똑똑한 거예요 지금 자신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침묵해야지 어제 벨비 원고가 언제 오나 하면서 이제 밤을 새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결국 안 오길래 잠깐 슬쩍 졸았어요 근데 꿈에 네 재밌을 것 같아 꿈에 어떤 언론사 관계자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가 어디죠 뉴스토마토죠 명태균 씨와 자기네 당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처음 말한 게 천하람 의원이라는 거예요 꿈에서요? 꿈에서요? 꿈에서요 아 네 꿈이군요 제 꿈에 그랬어요 네 꿈을 초보라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그 꿈에 의하면 천하람 의원이 입을 놀리지 않았으면 이 사다리 안 난 거예요 적어도 천하람 의원이나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딜 가나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 라는 얘기를 꿈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드리면서 명태균 씨한테 한번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모할까 해몽을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드림 컴 트루인지 24 국정감사 저희도 절반을 돌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국정감사 기록 스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 시간을 덜어서 우리가 늘 미국 대선 할 때는 우리가 늘 국감을 보고 있었잖아요 응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11월이었으니까 국감 하면서 막 얘기하고 제가 지고 네 지셨어요? 가끔은 무늬만 한국인처럼 보이는 벨빅 간사에게 미국인 모먼트 미국 대선을 좀 정리하도록 하는 미국인 모먼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면 저희가 미국인 놀리듯 놀리겠습니다 못할 리가 이번 한 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572회에 다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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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DWK television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illones 위헌